2월 10일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화산폭발과 홍수가 발생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자연재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사마그나 지역인 일본의 중부지방 나가노, 기우현, 니가타현 쪽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토이가와 시조오카 구조선과 코사마그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지진 전에 군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2월 12일 대만에서 경우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 근처의 지진은 1월 16일에 일본 유나구니 섬에서 경우 5.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주 전이며 장소는 근처입니다. 대만 바로 옆에 성인 유나구니에서 경우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1개월 정도는 경우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월 24일 대만에서 경우 6.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약 2개월 후에 일본의 후지산 근처의 야만아시안과 남카이 트로프 지역의 와카야마현에서 진도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일본 독하라열도에서도 진도오강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진도 5 이상의 지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2일 오전 8시 22분의 일본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쇼 효과나다 해역은 2월 10일에 규모 2.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고 근처입니다. 1월 12일 일본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데 규모는 작은 지진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효과나다 지진을 살펴보면 효과나다 지진 발생 후에 야마가타현에서 진도 6강이 발생을 하였고 2022년에도 효과나다 지진 이후에 야마가타현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오늘 2월 13일 일요일에도 야마가타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1일에도 야마가타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독하라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히로시마, 시마네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고 최근에 시마네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독하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여전히 현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마가타, 시마네 지역 쪽은 지진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대만에서 큰 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지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오늘 2월 13일 일요일에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2월 12일 토요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고 2월 11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주 내내 조용했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2월 11일 금요일부터 2월 13일 일요일까지 3일 연속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월 29일 뉴질랜드 규모 6.6강 진 이후에 후쿠시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